시민아, 시민영, 출발, 히트웨어! 오, 수박 엄청 크네. 거의 여기 붙은 줄 알았어. 여름 남양특집인가요? 무서웠어요. 인정, 인정. 보았느냐. 보았습니다. 소녀 보고받았습니다. 들거라. 이거를 직접 자른다고 생각해보세요. 언제 하겠어요? 항상 실패했어요. 그러니까. 근데 이게 보기에도 시원하게 잘려요. 그렇죠. 한방에. 근데 이거 수박만 되는 거예요? 수박만 되는 건 아니죠. 다른 과일 다 됩니다. 다 돼요? 우와. 아, 밑에 받침대가 있네. 멜로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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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좋아 좋다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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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오, 진짜 맛있어. 음.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. 모든 과일을 한방에 빵. 좌우야 fast. 됐어. 음. 우리나라가 있니 administered.